아유 새로운 작가 누구 없나 보아하니 깐깐한 성격에 말은 맞지만 막상 자기 속 얘기도 안 할 것 같고 늘 혼자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친구도 없을 거야 한마디로 피곤한 타입 맞죠? 저 편집장? 네 맞습니다 영호 너 현준이 기억나지? 아니 나죠 커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 싱글인 나는 내일이 설레고 내일이 축제다 안녕하세요 아주 귀엽단 말이지 나도 밀덩이라는 걸 좀 해본 거지 여잔 직진이지 내가 자꾸 뒤로 직진을 안 해 근데 선배는 진짜 연애 안 할 거야?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첫사람 한 번 써봐요 재밌을 것 같은데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혼자 가졌다는 사람이 남일을 왜 이렇게 헌신건하네 홍미나 작가님 온 거 알아요? 지금 어딨는데? 그놈의 신비주 얼굴이나 좀 보자 늦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?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여집장님! 벅화 주셔야죠! 어! 예리가 가지고 있어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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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